근데 정말 식사만 하고 가셨을까? 우리를 안 쳤고? 다시 먹었지? 그쵸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식사하고 가셨죠? 다들? 네. 그쵸? 저희 찾을 생각 안 하시는 거죠, 지금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쿠폰 숨겨놓으셨죠? 쿠폰 숨겨놓으셨죠? 그쵸? 오늘은 제가 찾을게요. 근데 진짜 되게 예쁘다. 난 여기 와서 또 못 찾는 거야. 어려운데 안 숨겨놓으셨죠? 그쵸? 그쵸? 양말 때문에 그러는데? 보이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또? 바보처럼? 진짜! 엄마님 다음에 또 올게요. 엄마님! 엄마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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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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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찾으면 돼요.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이 가면 잡히니까 같이 뭉쳐다니면 안 돼. 어디로 가냐면은 네가 물어물어 해가지고. 나를 멀맞지 따라가지고. 극동방송 앞쪽으로 와. 극동방송이요? 저 앞에 있거든? 저 앞에 가면 그쪽 그 언저리에 지금 뭐가 있다고. 네. 극동방송? 네. 파이팅! 파이팅! 하나 나왔어요. 하나! 어? 이게 골목길라. 아이 진짜 못 찾겠네. 아이 그 칼국수 집 어딨냐. 에스! 에스! 아! 아! 오! 아이. 박진희 삼 больш입니다. 아! 왜 등장해? 어! 바로 뛰었다. 어! 왜 막 잡았어. 아! 야! 야! 빨리! 찬열이 잡히실 거라면 저에게 잡히실 거라면. 형님! 형님 찬열이 잡히실 거면 저한테 잡히세요. 형님 이렇게 힌트를 쉽게 안 쓴다고 형님. 여긴 종로가 아니잖아요 형님. 형님! 나 뒤로 나가는 길 혹시 있나 혹시 몰라. 없었지? 여기 유리로 해야지. 형님! 형님! 잡히실 거면 저한테 잡히세요. 형님! 진짜 모르시겠네. 형님! 차에 저한테 잡히세요. 왜? 그게 나아요 형님. 형 비굴하게 잊어서 그런 사람이 잡을 거예요? 차에 저한테 잡히는 게 나아요. 지적증도 있지? 그러니까요.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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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